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하신 어르신들 계시고 어제 오늘 바쁜 시간이지만 세 곡만 우리 부산 진양회 빅밴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강항의 노래 모란동립의 아름다운 강상 이렇게 세 곡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0년 우리 문화재청 서원 활성화 후원사업으로 진행된 강항의 노래 영호남 콘서트 앞선 시간에는 우리 호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멋진 공연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지금부터는 부산 진양회 빅밴드의 연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강항 선생님의 정신은 다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바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 강항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노래죠. 강항의 노래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